자, 의뢰기관 뉴스위스 리얼미터가 의뢰했고요. 29일, 30일 양일간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1010명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자, 정당 후보 지지도, 누구를, 뭐, 인물을 보지 않고 어떤 정당은 어떤 후보를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44.6, 32.3, 최근의 여론조사 취위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의당이 3위까지 왔습니다. 5.3, 그리고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순위입니다. 자, 일단 민심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상당히 큰 폭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변수인 선거제 개혁법, 그리고 공수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뭐 한 100여 일 변수가 있으려면 충분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구도가 크게 틀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지금 말씀하시면 이런 구도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자영입이라고 보거든요. 인자영입에서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변수를 캐트리스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교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인자영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로 끝났잖아요.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당의 이미지만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또 투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극우적인 세력들과 자주 이렇게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정당이나 아니면 개혁적인 보수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실망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명의 인자영입을 영입한 인자들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또 감동을 줬어요. 국민들 볼 때는 현재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는 젊은층, 그다음에 소수계층, 그다음에 우리 사회 소외받는 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인재를 영입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자영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공천도 개혁적인 공천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의 구조 가지고 기존의 국회의원들한테 프리미엄을 주거나 아니면 3선, 4선 하신 분들이 계속 또 국회의원을 하도록 그렇게도 배려를 해버리면 결국은 지금의 이런 구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표제가 이번 총선부터 적용이 됩니다. 앞서서는 이제 지역구 지지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실제로 따로 비례투표, 비례, 정당 지지율을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다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민주가 34, 한국 29.5 그리고 정의당이 그토록 바라던 비약적인 약진이 있을 수도 있겠다. 14.1. 물론 여기는 이제 창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나 여타 다른 정당을 뺀 현재 시점에서 본 거고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만든다면 과연 전략 투표를 하는 투표 유권자들이 한국당의 비례를 선택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에 반발해서 진보 군소당으로 나눠줄 것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 변형된 선거 제도만 보게 되면 군소정당의 약진이나 또는 위성정당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넘어서서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제가 바라보는 정치권의 어떤 특징은 양당 위주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가 더더욱 강해졌던 2019년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려야만 할 것 같아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진 민심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실제 제도화에서는 정당 투표를 양당이 아니라 본인이 지지하는 다른 군소정당에 투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적 투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정의당에게 과거에는 비례정당 투표를 아낌없이 줬다면 지금 구도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똘똘 뭉치자는 그러한 심리가 특히 당내의 강성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높아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패스트트랙 두 법안이 조금 통과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숫자에서 밀리면 안 된다.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 오늘 황교안 대표 입에서도 나왔고 유승민 대표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봤을 때 오히려 통합해서 하나의 보수 야당에게 힘을 밀어주자는 그런 분위기가 보수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감돌 것 같습니다. 제도와 무관하게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오히려 양당 구도화,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되는 어떤 국민 민심이 다음 총선에서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선거제 개혁의 본래 취지인 다당제에 오히려 4플러스원 협의체나 이런 국면을 보면서 실망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게 여론조사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또 숨은 민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아직 두 달 반, 석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최악의 국회다 이런 오명은 이미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각 당별로 세대 교체론이 계속해서 언급이 됐었는데 실제로 중진 의원들이 긴장할 만한 서울신문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정치인에게 표를 주겠다, 62.6로 압도적이고요. 386,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90년대 30줄에 접어든 사실상 정치계의 신진 세력으로 등장했던 90년대 이후에 지금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 60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물론 이 용태룡과 관련돼서 많은 386세대들이 거부반응이나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이 머쓱하고 긴장할 만한 그런 여론조사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사실 86세대 정치인들 아직까지도 본인을 젊은 기수로 자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분들도 정치권에서 너무 오래 계셨다는 거죠. 보통 국회의원 3선을 하게 되면 중진으로 분류되는데 지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롯해서 대표적인 386 정치인들 다 3선했습니다. 이번에 4선 도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벌써 국회에서 10년 넘게 의정활동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제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유독 젊은 신세대 정치인들, 또 밀레니얼이라고 표현되는 미래세대 정치인들의 약진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세대교체가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점점 커지게 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산업화 세대 대변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민주화 세대만을 대변하고 그다음 세대를 대변하는 데는 너무나 취약한 것 아니냐는 이 지적 앞에서 어느 정당이 먼저 뼈를 깎는 혁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다음 총선의 항배가 아직 남은 4개월 동안 크게 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9년여간, 물론 현 정권 들어서는 아닙니다만 이전 정권까지 한 9년여간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주계열 386 인사들은 조금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20대 국회가 이런 불신 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럼 각 닥멸로는 현역 물갈이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공청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감안이 될까요? 감안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총선 참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당들이 이걸 전혀 외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문 현역 물갈이 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황교안 대표도 현역 의원들 중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랬고 새로 영입된 인사들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천에 관한 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이미 현역 물갈이의 몇 퍼센트 정도, 이런 정도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역 물갈이 너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다선 의원은 물론 저는 다선 의원은 모두 다 물러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것이고 현역에 너무 오래 있었던 분들은 정치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정치 현상을 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어떤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반이 그런 부분들을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계가 될 법으로 Heinrich 우리의 아파트 시장과 사이에게 될 데 한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아파트 시스템을 가진 것을 봅시다. 하나님의 아파트 시스템을 가진 것을 통해 이렇게 해야進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 sen Attila